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에서 당구역을 맡은 배우 김나오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 3가지를 모르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저희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의 음원과 사랑 속에서 잘 마무리되는 거겠죠? 이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TV 드라마나 예능이나 영화 쪽으로의 도전이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무대에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TV나 영화 쪽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역시나 배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종원 작품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것이 도록 하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19 웰컴내어로 특별 공연으로 선정된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는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S24 스테이지 2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가장 특힉게 보내는 방법 마이 버킷리스트와 함께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봉관과 함께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석이 좋나요? 마이 버킷리스트 늦은 건 아닐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